옛날 옛적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아이돌을 꿈꾸는 귀엽고 깜찍한 소녀가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 소녀는 뮤즈를 꿈꾸는 사람들의 나라에 떨어졌어요. 오즈의 나라가 그런 데였어? 그래서 소녀는 슈퍼스타 오즈를 보러 떠났답니다. 바로 현우 오빠를요. 현우가 오즈? 그게 무슨 오즈의 마법사야! 샤이닝스타 23화 판타스틱 오즈의 나라로! 맞거든 내가 꿈에서 봤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